아 뭔데 이래 쓰레기가 안 떨어지노 징징이 콧밥지가 아 같은 주머니 두더진데 왜 이런네를 안 도와주노 미치겠다 진짜 광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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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이리 안 도와주는데 알겠어 잠깐 잠깐 기다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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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통합이? 에 여보세요? 네 여기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네 마리 빨리 배달해주세요 네? 야 갑자기 치킨은 왜? 야 유튜브 찍어야지 또 찍게 야 우리 저번에 찍었던 교실먹방 있지? 어 이게 지금 유튜브에 대박났어 진짜 야 그럼 스윙 낫나? 어? 낫지 야 그러면 그때 반 띵한다 했잖아 반 내놔? 알았어 안 떼먹어 야 일단 빨리 준비해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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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시 찾아온 교실먹방 야 치킨다 했잖아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야지 트렌디하게 해야지 잘발이 두더지와 각자가 함께하는 교실먹방 야 이게 더 올드한거 같은데 우리 엄마가 트렌디하다고 했는데 트렌디한거 맞아? 응 어쨌든 그냥 먹자 야 근데 치킨무는 어디갔어? 이게 네 한계야 치킨무만 먹으면 차별성이 없지 잘 봐 이렇게 큰 무와 너의 큰 치약 합쳐지면 시너지가 터지는 거지 야 머리 좀 너랑 하길 잘했다 반 띵하는거다 야 그래 얼른 먹자 얼른 먹자 좋아 여러분 먹어 보겠습니다 고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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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 Iron 음 고사님 소스 소스 고사님 고사님 치킨이 높여봐요 식감이 다르다 역시 치킨은 비비큐 자비가 식감이 다르다 깨가 내 얼굴만 해 나 뭐 더 얼굴만 해 아니 니가 훨씬 큰데 오 공부 많이 했네 실패하는 가위가 바보처럼 와 제법이다 두떨지가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나도 해볼게 됐어? 끄 끄 끄 끄 끄 맞아 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pi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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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는 무맛이야 너 애드립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말하는 거지 말을 고급스럽게 하지 유튜브같이 그런거 찝지마 나처럼 표현해먹으라고 해봐 해봐 애드립 없지 애드립 없지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애드립 없어 지금 애드립 없지 이술진 장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무 먹고싶다 무 한입 먹고 다음 이 치킨은 너 뭐야? 요즘 유행하는 인싸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동치미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귀엽이 귀엽이 동치미 물 너무 빨리 사 댓글에 역겹대 그만해라 엄마야 갑자기 역겹다고 귀엽볼장님이 역겹다고 하셔서 무섭네 감사합니다 야 반모 관용하려고 하네 반모가 뭐야? 반말모드 그런 말도 모르냐 응 가능하다 가능해요 니 진짜 인기 많아질거 같아 그러니까 아유 하연씨 너네 또 뭐 유튜브 먹방인가 그거 찍고 있냐? 네 아유 본밤에 뭐하러 찍냐 식단 아깝게 네 저번에 올렸던 영상 튀어나서 지금 치킨 4마리 사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거에요 야 저번에 그 영상 올리기에 수익이 났다고? 네 치킨 4마리 값이나? 네 그냥 먹기만 했는데? 네 나도 해야겠다 아 뭐야? 아 뭐냐구요? 우리 학교 발가락 쌤이요 냄새도 나는데 착해요 응 닭다리 몇개 먹었냐? 아 일곱 여덟개 먹었다 어우 배불러 와우 와우 야 잘 되냐? 잘 돼? 헐 야 갈거야? 나도 할거야 나도 유튜브 해야지 하하하 나도 유튜브 할거다 지금 뭐하시는거에요? 근데 나는 돈 없으니까 너네는 자메이카 닭다리 먹지 나는 과자 닭다리 먹어야지 천재 에이 이걸로 뭐 되겠어요 야 이게 더 가성비 좋아 이게 더 더 잘 나오면 어떡할래 네 또 모르면서 아 맛있겠쥬 우와 와우 이야 닭다리 내가 훨씬 많다 이거 봐봐 우와 하하 어 근데 너네는 카메라 좋은거 쓴다? 난 카메라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지 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가락 쌤입니다 발가락 쌤의 흑수저 먹방 어 이거 이거 두더기 인사하는거 뺏겼다 아니거든 내 아이디어거든 그거 대꾸잖아요 우연의 인치거든 사람들 다 똑같지 뭐 여러분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포종닭이라서 그런지 오동통하고 윤기가 잘 자릅니다 와 자메이카 통다리 부럽지 않아요? 개수는 제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자메이카 통닭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여러분 과자 닭다리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속도 바삭해요 속도 바삭하네 너무 고소하고 너무 쫀득하다 아 아 아 너무 쫀득하고 너무 고소하다 아 쌤 왜르를 따라해요 뭘 따라해 우리꺼 뺄 거잖아요 아이야 뭐 못보면 다 니네꺼냐? 무천놈 아 아 너무 맑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흥 흥 흥 이거 맛있다! 시청자도 몇 명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? 야 너 몇 명 넘기는다 시청자 한 명이네? 어 잠시만 닉네임이 T.R.O?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? 티라노 아니야? 그런가? 저기 너 혹시 티라노니? 티라노 맞다 하하하하하 한 명 같이 걸 방송했어 고맙습니다. 이따가 만나자. 아.. 야 이럴 거 왜 방송을 해? 화살 채팅하지? 그러니까! 하하하하 어쨌든 여러분 저희 교실 먹방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 그런 거 참 쓰럽다니까 교실 먹방? 나 따라해봐라. 여러분들 교실 먹방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야 그럼 너무 억지하잖아. 교실 먹방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런 게 많다니까 따라해봐. 교실 먹방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교실 먹방 오늘은 정리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. 아 이거 안 돼. 아 뭐야. 아 너무한 거 아니냐? 아 너무하다 진짜.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교실 먹방 만들어 볼게요. 안녕. 교실 먹방 교실 먹방 교실 먹방 교실 먹방